안녕하십니까 강사 공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2020년 4회, 5회 통합으로 시행이 되었구요. 기주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문제들입니다.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구요.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기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죠. 실기는 한 20% 정도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정도면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20%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안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풀이하는 방식 때문에 합격률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스니핑의 개념을 설명하라. 약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각각의 용어의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패켓의 정보를 도청한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포함을 해서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이제 가용성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요. 3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현상 3가지가 있었죠. 갱신, 삽입, 삭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요. 4번은 하두비 정답이 되구요. 하두비라는 용어가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출제기준 변경 전에 기출이 되었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과거의 용어를 다 여러분들이 안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자 중요한 용어들은 강의에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구요. 자 그 외의 용어들은 실전모의고사라든지 용어집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실전모의고사와 용어집까지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 기반이 되구요. 오픈소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의 컴퓨터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그쵸? 자 이렇게 빅데이터가 분산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구요. 자 이런 분산 환경에서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둡이라는 것이 구글에 맵 리두스를 대체한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자 맵 리두스가 개념은 동일해요. 하둡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그렇게 추가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번은 IPv6에 대한 문제가 되고 6번은 유닉스 7번은 NAT가 정답이 되구요. NAT는 2020년 3회 산업기사에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산업기사 기출 용어까지 우리가 다 암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한번 잘 분석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되는데 네트워크 주소 변환에 첫 글자를 따서 NAT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공인 IP 주소에 여러개의 사설 IP 주소를 할당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회사라든지 여러분들 댁에 공유기가 있잖아요. 자 공유기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공인 IP가 하나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IP 자 IP는 한정적이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를 내부적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설 IP 개념으로 다시 IP를 만들어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인 IP를 받아서 회사라든지 여러분들 댁에 여러 대의 컴퓨터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IP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때 공인 IP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내부적으로 사설 IP를 할당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공유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 개념이 NA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NAT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은 IP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전략을 하고요. 외부 침입에 대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P, 자 이 IP는 노출되어 있지만은 사설 IP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번은 Java 2차원 배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관로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라고 해서 소스코드하고 출력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소스코드 보시고 출력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블랭크를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출력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행 5열에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3행 5열에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들어갈 답이 3하고 5가 되겠습니다. 9번은 프로세스 상태 전의도에 대한 문제가 되고 10번은 디자인 패턴. 자 디자인 패턴이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으로 나뉘져 있죠. 행위 패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은 파이썬 문제고요.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스코드가 주어졌고요. 소스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스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LOL에 리스트를 저장을 하는데 2차원 리스트가 저장이 되는 거네요. 자 1, 2, 3이라는 리스트, 4, 5라는 리스트, 6, 7, 8, 9라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이 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난 뒤에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LOL에 0, 자 0이 들어갔어요. 자 0이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0번째 행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0행 0열이 되고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0행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2, 3이 출력이 되는데 1, 2, 3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대관로로 붙여서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은 오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한 줄 줄 바꾸면 하고요. 그 다음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2행 1열이 되죠? 0, 1, 2, 2행 0열, 2행 1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행 1열의 값은 7이 되는 겁니다. 7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포문 나왔습니다. 포문에서 in 해서 sub라고 나오고 lol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반복을 할 때 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리스트의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반복을 시켜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 보시면은 리스트 a가 1, 2, 3이다. 그때 a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a값을 i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값이 하나, 둘, 셋,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1값을 가지고 i가 1일 때 반복 한번 하고 i가 2일 때 또 반복, i가 3일 때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um에다가 i값을 누적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마지막에 sum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 값의 개수에 따라서 반복해야 하는 횟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중포문으로 되어있죠? 자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습니다. 먼저 바깥쪽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쪽을 보시면은 LOL 자 이 2차원 리스트를 서브에다가 저장을 하네요. 그럼 첫 번째 반복을 할 때는 1, 2, 3 리스트가 저장이 되면서 반복을 하고 두 번째는 4, 5 저장을 하고 반복 세 번째는 6, 7, 8, 9 리스트 저장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서브 이 값을 아이템에다가 하나하나 저장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네요. 이게 1, 2, 3이 되면은 첫 번째는 아이템의 1값을 저장하면서 반복 두 번째는 2값을 저장하면서 반복 세 번째는 3값을 저장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LOL에는 2차원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고요. LOL의 값을 서브 리스트에 다시 저장을 했죠. 첫 번째는 1, 2, 3, 두 번째는 4, 5, 세 번째는 6, 7, 8, 9 리스트가 저장이 되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 반복문에서는 아이템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1, 2, 3일 때는 1, 2, 3 이런 정수 값으로 아이템에 저장이 되면서 반복 수행이 되는 거고 서브 값이 4, 5일 때는 4일 때 반복, 5일 때 반복이 되고 6, 7, 8, 9일 때는 6일 때 반복, 7일 때 반복, 8일 때 반복, 9일 때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처리되는 순서 아시겠죠? 이중 포문으로 되어있습니다. 포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바깥쪽 처음에 반복을 할 때 서브에 저장되는 값은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고요. 안쪽 포문에서 첫 번째 아이템에 저장되는 값은 1, 2, 3에서 1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1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end, 종료 문자가 공백이 되겠습니다. 공백이 되기 때문에 1 다음에 공백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반복도 하죠. 2가 저장이 되고 반복 수행을 합니다. 2 출력하고 공백, 그 다음에 3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요. 한 번 안쪽 포문 수행이 끝나게 되면 프린트문이 또 수행이 됩니다. 프린트문은 개인 문자가 되는 거예요. 커서가 다음 줄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출력하고 난 뒤에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복하게 되면 또 4, 5가 서브에 저장이 될 거고요. 4, 5 출력하고 또 커서는 다음 줄로 이동을 하고 6, 7, 8, 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린트문이 수행이 되면 수행되고 난 뒤에 줄바꿈 처리가 되는 겁니다. 1, 2, 3 다음에 7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되는 거고요. 12번은 시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주고요.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포인트 문제가 되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포인트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저장된 값은 KOREA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인트 변수 P에 KOREA 이 문자열이 저장된 주소가 P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100번지라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포인트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P를 출력을 하는데 %s죠. 스트링 문자열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은 문자열 이것은 문자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P를 출력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KOREA 모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P 플러스 3부터 끝까지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P 위치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3을 더하게 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하고 A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별표에서 P라고 되어 있죠. P가 가르키는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P가 가르키는 주소 P가 가르키는 주소는 0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0번지가 되고 이게 1번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번지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값 K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P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0이 되고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2가 되는 거예요. 2를 출력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라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P에다가 플러스 2를 하라. 별표 P는 뭐였어요? K였죠. 그럼 K 플러스 2라는 뜻인데 K는 문자가 되고 E는 숫자인데 문자하고 숫자하고 덧셈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K는 아스키 코드에서 숫자로 75가 됩니다. A는 65가 되고 그래서 K는 75가 되기 때문에 75에다가 2를 대해서 그때의 아스키 코드 값을 보시면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M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을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K 닿으면 L 그 다음에 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더하면 L이 되고 2를 더하면 M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3번은 즉시갱신 기법에 대한 문제가 되고 14번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수 N 변수 N에 있는 이 10이란 숫자 이게 10진수가 되고 이것을 2진수로 변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주어졌고요. 출력 결과까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랭크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10진수를 2진수를 변환할 때는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로 나누어서 그때 나머지 값을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역순으로 출력을 해주면 2진수 값이 되는 거예요. 강의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금융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하여 P2P 네트워크 분산 환경에서 중앙관리 서버가 아닌 참여자들의 개인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시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행 한번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은행을 이용을 합니다. 그 금융거래 내용은 모두 중앙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중앙서버에 여러분들의 거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중앙서버가 해킹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액이 10억인데 10억을 용원으로 바꾸거나 10억을 다른 쪽으로 송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법은요. 이런 중앙서버가 아니고 블록이라는 단위로 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억을 송금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거래 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장, 여기도 저장, 여기도 저장, 여기도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 이 블록 하나만 해킹해서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블록을 다 해킹을 해야만 거래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16번은 오라클 중에서 샘플링 오라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샘플링 오라클은 특정 몇몇 입력값들에 대해서만 원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오라클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샘플링이 되는데 휴리스틱 오라클도 틀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휴리스틱은 샘플링 오라클을 계산한 오라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 다음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예상값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샘플링 오라클을 계산한 오라클이 휴리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몇몇 입력값들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이것만 있다라면 샘플링이 될 수도 있고 휴리스틱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7번은 SQL문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별 학생 수인 학과별 튜플 수 검색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처리 조건은 이렇다. 테이블 주어지고 실행 결과까지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SQL문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셀렉트에서 학과, 학과는 있기 때문에 학과 그대로 셀렉트를 하시면 되고 학과별 튜플 수는 없죠? 학과별 튜플 수는 학과를 카운팅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테이블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하는 거고요. 학과를 그룹화해서 그룹화를 해줘야겠죠? 학과별 학생 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과를 그룹화를 해줘야 됩니다. 18번은 Java 문제가 되고 소스코드가 주어지고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 제기함수라는 개념, 오버라이딩 개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답안은 1이 되는 거고요.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Parent 클래스가 있고 Child 클래스가 있고 Child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 다음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메인에 보시면 OBJ라는 객체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Child가 있고 Parent,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한 이유가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객체변수를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프린트를 합니다. OBJ에 있는 컴퓨터라는 메서드 이것을 호출을 하나 해요. 그럼 컴퓨터라는 메서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에도 있고 하위에도 있을 때는 하위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한 거잖아요.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선순위가 오버라이딩 메서드가 부모 클래스 메서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호출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4라는 값을 넘버에 저장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if에서 넘이 1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렇지 않죠? 4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제기함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호출을 하는 겁니다. 다시 호출을 하는데 4가 되기 때문에 이게 3이 되고 4가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리턴값이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호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3, 컴퓨터 1 자, 컴퓨터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1일 때는 여기서 걸리죠? 자,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리턴값이 넘이 되는 겁니다. 자, 넘이 1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 3은 다시 한번 또 호출해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컴퓨터 2가 되고 플러스 컴퓨터 0이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 0은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0값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0이 되는 거고요. 자, 컴퓨터 2는 다시 1, 마이너스 1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 1은 1이죠? 마이너스 1도 자,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값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게 되면은 1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동치분할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키워드가 입력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키워드 보시면은 쉽게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은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다이어그램인지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요소들을 그룹화를 해서 패키지로 구성한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결제, 카드, 계좌이체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패키지로 묶었죠? 자, 그래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하고 학습 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가 다수 계속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었죠. 2차원 배열이라든지 2차원 리스트라든지 문자열 포인터, 이진수 변환, 상속, 제기함수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약간 응용해서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암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출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응용해서 앞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코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셔야겠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자 용어가 출제가 되었죠. 하두비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문제들은 모의고사라든지 퀴즈렛, 용어집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약술형 문제하고 SQL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약술형은 용어집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SQL은 문법 암기할 수밖에 없죠. 기본 문법은 일단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펜으로 적는 것은 다르죠.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의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 6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되기 때문에 합격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